당진 영덕강 고속도로 회의 날씨로 나가고 있습니다. 옥천으로 여행을 가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개관을 하지 않다가 3월 1일째 개관한 한 식물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양쪽 가로수길이 벚꽃이고 왼쪽에 보이는 호수가 대총옵니다. 4월 초정순 벚꽃필때 이 길을 드라이브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지는 2.5km 남았는데요. 일반 도로를 벗어나서 마을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내비게신을 잘못 찍은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어왔나? 라는 착각을 잠시 일으켰습니다. 앞쪽에 천상의 정원 수생식물학습원 안내판이 보입니다. 안내판을 보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고요. 오늘 제가 첫번째로 찾아온 여행지는 옥천수생식물학습원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주차료는 무료이고요. 주차장 앞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6천원, 학생 4천원, 유아 3천원이고요. 오른쪽 플래카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은 필수, 음식물 반입금지, 애완견 동반불가, 주일은 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요. 여기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지만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매표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표소를 하고 돌아서면 좁은 문이 나타나는데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상의 정원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는 곳 입구를 따라서 이동하겠습니다. 가운데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요. 잔디광장 오른쪽에 걸을 수 있는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를 걷고 있는데요. 데크 오른쪽으로 매화하고 목련이 지금 피고 있거든요. 2, 3주 후면 목련이 하얗게 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 풀홀은 아주 멋진 소나무가 서 있는데요. 소나무 뒤로 대청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 있는 것이 핑크밀르인데 가을철에 핑크색을 띄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 봄에는 이렇게 갈색을 띄는군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대청우를 배경으로 멋진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커다란 사진 액자가 있는데 저는 오늘 혼자 왔고 삼각대를 갖고 오지 않아서 인생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대신에 액자를 통해서 바라보는 풍경은 얼마나 멋진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부터는 대청우를 오른쪽에 두고 데크를 따라서 걷게 되는데요. 앞쪽에 소나무 한 구루가 외로에 서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풍경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소나무 한 구루를 베어내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전망대를 만들었는데요. 소나무하고 대청우가 어우러진 풍경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3월 중순이라서 프로룸이 덜한데 3월 말부터는 프로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멋진 풍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살표가 전망대, 둘레길, 카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살표를 따라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일방통행으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안내판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벼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대청우가 보이고 마치 잠시 짧은 구간이지만 잔도를 걷는 기분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폭이 좋습니다.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왔고요. 저 끝에 서게 되면 아주 멋진 풍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자락까지 왔는데요. 앞쪽에 와 여기 풍경이 상당히 이극적입니다. 바로 밑에는 하얀 천이 있는 곳이 노점카페고요. 그 뒤로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 마치 중세유럽의 성 같은 모양입니다. 저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멋진 중세유럽의 성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하얀 천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푸른 대청우와 대비되어서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요. 가장 아름다운 호수 위에 떠있는 카페는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곳 말고도 바로 옆에도 노점카페가 있거든요. 저는 바로 옆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곳은 대청우 바로 앞에 있어서 푸른 대청우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커피 무지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저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켰고요. 아침을 일찍 먹고 출발했기 때문에 배가 좀 출출해서 쿠키도 하나 시켰습니다. 카페인을 보충했으니 이제 또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전망대가 아무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세유럽의 성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있고요. 앞쪽에 소나무 사이로 대청우의 풍경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벌어보는 풍경도 너무나도 멋집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있어서 파란 하늘하고 푸른 대청우의 풍경이 아 조금 좀 잘 보이지 않는데 맑은 날 오시면 아주 멋진 풍경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망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는 지금 보이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만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올라가는 계단을 폐쇄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해서 그런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계단이 개방되면 한 번쯤 전망대에 올라가 보십시오. 전망대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성인계존 4명에서 6명 정도가 앉을 수 있고요. 호수 위에 떠있는 작은 교회당이라서 더 인상적입니다. 출구로 나가는 길에 실내 정원이 있어서 잠시 들렸습니다. 분재를 본 다음에 지금 보이시죠? 보라색과 흰색의 아름다운 비올라, 노란색이 참 예쁜 가자니아, 다양한 색의 앵초, 순백의 크로커스 등 이른 봄, 봄꽃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소 다마개입니다. 무리에 떠있는 바위 절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바위 절벽이 700m에 이릅니다. 4년 전에 이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때의 느낌이 너무도 좋아서 봄날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때는 절벽 끝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문해 보니까 추소장에서 100m 정도만 더 진행한 지점까지 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출입 금지였습니다. 이곳은 주차장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항용사 앞 주차장과 추수리마을 강장입니다. 항용사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마을길을 통해서 추수장까지 20분 정도 걸리고요. 추수리마을 강장에 주차를 하시면 대총호 수변길을 따라서 추수장까지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부소 다마개의 700m에 이르는 절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 포인트는 현재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전망 포인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여행 마지막 여행지는 화인산림욕장입니다. 앞에 매표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기준 3,000원이고요. 중고생은 2,000원, 초등생은 1,000원입니다. 매표수를 하고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하늘 높이 치솟은 메타세카이어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메타세카이어 정말 높이 솟아있습니다. 입구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올라온 지점인데요. 여기에는 좀전 아래보다 더 많은 메타세카이어가 신겨져 있습니다.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요. 천천히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카이어의 피톤치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힐링하기 좋은 산책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중이고 오후 시간대라서 그런지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전세를 낼고 이 넓은 산림욕장을 혼자 걷고 있는데요. 이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걷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저는 왼쪽 길을 통해서 정상까지 갔다가 오른쪽 길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정상 반환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정상 반환점에는 종이 매달려 있는데요. 3번 치면 좋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저도 3번 종을 쳤습니다. 앞쪽에 정상으로 올라갈 때의 갈림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곳은 메타세카이어가 정말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3월이라서 푸르름이 덜한데요. 4월쯤에 오시면 아주 멋진 푸른 메타세카이어 숲을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